지난해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레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.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지난해 13명을 입건해 현대아울레 대전지점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습니다. 대전경찰청은 현대아울레 대전점 직원 2명과 소방용역업체 직원 2명 등 관리자급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최장법 위반, 사문서 위조 행사, 소방시설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소방점검 등 문서를 위조하고 화재의 수신기를 고의로 꺼놓은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앞서 경찰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방화 셔터 등도 일부 내려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